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임진년 새해가 환하게 밝았다는 생각입니다. 흥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흥룡이 되었든 백룡이 되었든 우리 불자님들 마음가짐에 뭔가 새로운 각고를 가지고요. 금년에는 지난해였던 부진했거나 미진했던 일들 다시 또 새로운 어떤 마음과 희망으로 잘 다져서 보다 더 완벽하고요. 싱그럽게 이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여러 불자님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우리 불자님들 아마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함이 잠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들 기회라고 하는 것이요. 평생에 세 번이 온다. 이렇게 애들 생각하거나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도 또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들 자신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요. 날마다 날마다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는 흔히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고요. 공연이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 어떤 조촐한 삶과 드높은 영혼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몸이나 옷에 대해서 얼마나 애지중지 하고요. 얼굴에는 기미가 있다. 아니면 주름이 생겼다. 흰머리가 생겼다. 또 염색을 해서 아니면 기미를 없앴다 해서 좋아하는 그런 마음 또는 체중이 얼마나 불었다. 줄었다. 체중에 신경 쓰는 어떤 그런 마음 어찌 보면은요. 우리의 정신이나 의지의 무게가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의 의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하는 정도가 사실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좋은 삶, 부자되는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하겠다라고 할 땐요. 대체적으로 재물이나 권력이나 어떤 명예의 등지로 많이 비유를 해서 이런 정도만 되면 행복할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렇게 어떤 형이상학적인 모양이나 형세나 이런 것을 인해서 형성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얻는 순간은 좋을지는 몰라도요. 곧바로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번뇌의 어떤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얻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도 사실 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요. 마음의 어떤 의지, 정신, 또 노력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인격적으로나 품위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또 우리의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행복스럽게 완성시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부에서 떠지는 어떤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사실은 내 마음의 어떤 인격이나 내 마음의 품위 얼마나 큰 집에서 샀냐보다는 사실 얼마나 행복한 가정에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삶이 우리 불자님들 금년에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드실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189회차 반혜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문자설경이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불자들이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당신 스스로 본문을 해주셨다. 그래서 묻지도 않았는데 본문을 해주셨다고 해서 무문자설경이다라고 하는 불설아미타경.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불설무량수경이나 불설관무량수경과 함께 우리가 미타정토삼부경이라 하는데요. 정토정에서는 이 아미타경을 근본성전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계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원적으로 아미타경이 어떤 것인가 부처님 경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토신앙이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극락세계 상주하는 어떤 아미타 부처님을 신앙에서 선근공덕을 닫고 누구나 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기만 하면 극락세계 왕생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미타경을 소무량수경 또는 소경이라고 했고요. 무량수경을 대무량수경 대경이라고 했고 아미타경을 이제 무량수경을 간결하고 유학해서 중국이나 일본 또 우리나라에서 넓이 일으켜지고 있는 그런 경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경전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경전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경자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라고 보는데 결국 아미타경이라는 것은 아미타불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미타경에 보면은 극락세계가 장엄된 것 또 그곳에는 사막도 지옥악의 축생에 어떤 사막도가 없다라고 했고요. 부처님의 광명이 한없이 많고 또 살아서는 우리가 극락과 같은 편안함을 형성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떤 정신세계의 정토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옥악의 축생이 없는 것 즉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삶을 우리가 지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이잖아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극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어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했고요. 또 누구든지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고 또 그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신심을 내어서 열심히 우리 아미타불처님이 세우신 48가지 원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수행정지를 하면 누구나 다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 글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아미타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법회 중중분이다 해서 법회를 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시아문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여시아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누가 들은 이야기냐면 안안이 들은 것이지요. 경전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시긴 했지만 이렇게 기록에 남는 것은 후세에 부처님 제자들이 만들게 된 거죠. 이부로 이부로 전해 내려오다가 문자로 정작이 된 게 기원전 1세기 경영에 정착이 됐는데요.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처음엔 500 비구들이 모여서요. 바로 안안 존자가 들은 것을 전부 이야기를 했고요. 즉 마하 가섭이 우두머리가 되고 또 지계를 제일 많이 지켰던 우파리 존자가 옳다 그러다를 따져가지고 500 비구가 모였는데 그 500 비구가 모인 가운데 단 한 분도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사람이 없이 다 들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하나 우리가 형성돼서 만들어간 것을 우리가 경전의 결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처님 하신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신 것을 후세에 그저 마하 가섭과 또 우파리 존자와 또 안안 존자가 이와 같이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시아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시아문이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들었다. 즉 안안 존자가 부처님께 들은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시불 제사위국 기수국 고독원 여태 비구승 1250인 9 이렇게 했어요. 일시불 어느 때에 제사위국 제사위국 바로 부처님께서 제사위국 기수국 고독원에 계실 때 사위국의 기수국 고독원에 계실 때 이랬어요. 기수국 고독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원정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기원정사가 있는 곳을 나타내는데요. 중인도 사위성에서 남쪽으로 한 1마일 지점이 있다고 그래요. 바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한 유적지인데 이 기수국 고독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타태자가 숲을 바치고 급고도건 장자가 땅을 바쳐서 두 사람이 이름을 따서 기수국 고독원이라고 했는데요. 기수국 고독원의 기자와 고독원의 원자를 따라서 기원정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정사다라고 하는 것은 맑은 분들이 수행하는 곳이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사위국 기수국 고독원이다. 기수국 고독원에 계셨다 한 약이예요. 누구하고 있었냐. 여대 비구승 큰 비구 1250인 구 가출구여요. 그래서 큰 비구 1250인과 함께 기수국 고독원에 계셨다. 부처님 제자는 대체적으로 1250명 정도가 쫓아다니지요. 처음에 출가했던 다섯 비구 또 50명 그 다음에 이제 가사파 형제 천여명 뭐 해서 한 1250명이 항상 다녔어요. 그래서 이때도 1250인과 함께 기수국 고독원에 계셨다. 바로 부처님께서 본문을 제일 많이 하신 장소라고 볼 수도 있죠. 개시대 아라한 중소지식이다. 이들은 모두 큰 아라한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런 이야기인데 개시대에 큰 아라한 중소지식 모두 큰 아라한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큰 아라한이다. 아라한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나한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나한전 해서 16나한 또는 500나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깨달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이다 라고 하면은 네 종류의 부처님이 계시죠. 우선 부처님이 계시고요. 또 보살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불이 있어요. 또 연각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부처와 보살은 바로 이타행을 하죠. 이타행. 그걸 또 굳이 쪼갠다라고 하면은 부처는 정이 남아 있지 않고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무정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보살은 아직 정이 남아 있어서 유정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또 성문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깨우침을 얻으신 분이고요. 연각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 깨우침을 얻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문불과 연각불은 자리행을 한다라고 해서 소승이라 그러고요. 부처와 보살은 이타행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 우리 수행하시는 스님들 이분들은 만약에 깨우침을 얻으신다라고 하면요. 물론 태어날 때 불성을 가져와서 부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가르침을 배워서 깨우침을 얻지 않아요. 그래서 네 가지 부처님 가운데 우리는 성문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성문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초기불교에서는요. 현재 원시불교다, 근본불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함을 중시해서 해놓은 사상인데요. 거기에 보면 바로 성문사과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500년을 정법시대다. 그 다음에 1500년을 우리가 상법시대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말법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정법시대는 부처님의 법이 살아있는 시대고 상법시대는 부처님 상을 또는 스투파, 탑을 예배하는 이런 형식의 불교법을 우리가 상법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지금은 뭐 2000년이 넘었으니까 결국 말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정법이나 말법이나 상법이나 이것은 꼭 시간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비록 말법시대라고 하더라도요. 부처님 가르침, 정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불자님들은 정법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불상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불상에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사람들은요. 상법시대에 살고 있고요. 또 터무니없이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고 절만 하면 되는 식으로 전부 이루는 사람들은 말법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문부처가 되는 어떤 상황에서 그 아음사상, 성문부처가 되는 사상에서 바로 성문불이 되는 깨달음을 얻는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누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 금강경에 나온 약이죠. 그래서 아라함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것을 이제 아라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바로 제일 처음의 단계에는 수다원과라는 것은 바로 신견, 개견, 의견을 없애는 상태를 우리가 수다원과라 그러죠. 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몸에 대한 잘못된 신체관 또는 잘못된 어떤 자아관 무엇을 잘못 보는 겨나 이런 것을 우리는 수다원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잘못된 신체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체가 없는 내 몸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아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잘못된 신체관에 대해서 신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사실 내 몸도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에 보면 우리는 공으로 와서 공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나 이 모든 것이 애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애초부터 있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자연의 어떤 인연의 화합체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때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전부 다 공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선사님 말씀 들어보면 본래 무일물 일귀 하차거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가기는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선지식은 돌아가실 때에 스님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온 것이 없는데 가기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셨단 말이죠. 그럼 스님을 뵙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삼경의 빗장을 만져보거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늙는 것도 고통 병드는 것도 고통 또 머리카락이 좀 희거나 기미가 키거나 뭐가 있으면 다 고통받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내 것이 아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고통을 받는 걸 보면 육신적인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이 있단 말이죠. 육신적인 고통은 뭐예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거를 우리가 육신적인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요.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란 말이죠. 그럼 태어나기가 싫으면 어때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또 죽지 않으면 태어나질 않아요. 또 만약에 죽기가 싫다라고 하면 태어나지 않으면 된단 말이죠. 또 우리가 흔히들 어때요? 늙고 병드는 데에 대한 고통을 겪지만 늙고 병드는 데에 대한 고통을 받기 싫으면 사실 늙고 병들기 전에 일찍 죽으면 되거든요. 어찌 보면 늙고 병드는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래 살고 있는 행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빅토리오라는 사람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인생은 태어났을 때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다만 뭐예요? 무기, 집행. 아직은 집행이 안 됐잖아요. 죽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죽지 않아요.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죽지만. 또한 어떤 신앙이나 어떤 데에서 보면 영생을 한다라고 하는데 장생물사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에서 보는 관점은 그거는 무지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무지에서. 영생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생이 있으면 반드시 필멸, 멸이 따라오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사실 신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경전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인생이라 하는 용어가 별로 나오질 않아요. 인생이라는 용어가.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생사라고 경전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사는 것이냐를 놓고 볼 때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삶 자체가 결국 뭐예요? 죽음이라는 약이죠. 하루를 살면 어때요? 하루 죽는단 말이죠. 6개월을 살면 6개월을 죽어요. 1년을 살면 1년을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애이 바로 뭐예요? 사라는 얘기입니다. 생애 즉 사다. 살고 있는 것이 결국은 죽어가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 인생은 뭐예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예요. 죽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예요? 인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사 즉 생사를 해결하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어떤 잘못된 견해를 우리가 신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개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어떤 개율이나 이런 잘못된 종교적 시행 또 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수행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사실 개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불교 수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서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남편 잘 되게 해달라, 취직 잘 되고 돈 잘 벌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이런 것을 부처님 상에다 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거는 개견에 해당이 돼요. 우리 불교의 수행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뭐예요? 불교 수행을 가장한 도덕적 욕망의 충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충족하기 위한 충족에 지나지 않죠. 진짜 불교 수행은요. 지혜를 터득하는 일하고요. 세상에 모든 것은 나와 너가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동체 대비. 우리가 수도 없이 태어났다 죽으면서요. 인연이 화합체가 분산이 되면 뼈와 살은 흙으로 돌아가고요. 또 열기는 열로 돌아가고 냄새는 바람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이게 수도 없이 반복했을 때 어찌 보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강물이요. 내 몸에서 나아간 물일 수도 있고요. 내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산이 내 뼈와 살이 죽어서 썩어서 흙이 돼서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어때요? 지금 병원에서 누워있는 분이 내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너와 내가 없다는 이야기죠. 바로 동체 대비예요. 그래서 기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가르치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근본된 목적이요. 무명을 제거해서 번뇌를 없애는 거 아니어요. 번뇌를 없애는 것이 수행의 근본된 목적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명예나 권력이나 금전이나 신랑이 잘되고 아내가 잘되고 하는 것이 잘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되면 더 많은 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게 번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수행의 목적은 번뇌 제거라 말이죠. 무명을 없애서 번뇌를 제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개견이고 또 의심을 하는 게 의견이에요. 이렇게 없애는 게 바로 수다원과예요. 이걸 다 없애고 나면 한 단계 올라가서 사담과 가는데 우리가 모든 번뇌는 집착해서 오지 않아요. 바로 뭐 때문에 와요? 탐진짓 때문에 오지 않아요. 그래서 탐진짓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사담과 다 탐진짓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럼 사담과를 이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젊어서는 못 하다가도 나이를 먹으면 둥글둥글해지지 않아요? 이것을 바로 탐진짓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담과를 이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탐욕과 진해와 우치로 인한 어떤 번뇌를 줄일 수 있는 것. 즉 법이 없이 법이 지켜질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역량에 이르면 우리는 사담과에 이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나함과는 탐욕과 진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사실 뜻하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어떤 탐심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탐진치 가운데 진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탐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 많지 않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신랑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래는 마음으로 인해서 뜻대로 안됐을 때 성냄이 생긴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죠. 어리석은 뭐예요? 인과의 도리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바로 탐욕과 성냄을 없앨 수 있는 걸 우리는 아나함과를 이뤘다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네 번째 단계 아라한과인데 아라한과는 바로 부처님의 인과의 도리를 인과법을 아는 거죠. 연기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는 거 자성을 볼 수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라한과를 이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 1250명이 모두 아라한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심리길을 가는 자와 천리길을 가는 자가 첫걸음부터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들 누구나 죽어요. 죽지만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평등한데요. 그 죽음에 이르는 방법 그 여정은 우리의 선택과 판단하는 어떤 여건 또 노력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신용을 기할 때 우리는 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시간 어떤 장소이든 바로 그 시간 그 장소가 최상의 시간이고요. 또 최고의 장소임을 명심을 해서 과연 하김이 없는 순간순간에 만족한 행복함을 읽으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고acceptable 한글자막 제공 및 영상 트레이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